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 최혁진이 시즌1에 이은 재도전 끝에 본선에 진출했다. 5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경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현역부 비저의 무대가 펼쳐졌다. 이날 최혁진은 전시몬의 아슬아슬을 선곡했다. 그는 재치있는 안무와 달콤한 보이스로 무대를 사로잡았고 여유 가득한 무대 매너로 올하트를 받았다. 무대를 본 마스터 김연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오늘 무대에서 더 멋있었다. 노력의 성공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윤정은 자신감이 넘쳤다. 잘 부르기 어려운 노래의 위트있는 무대 장치까지 빼먹지 않았다. 본인 목소리를 찾아온 듯하다. 이제야 최혁진이라는 가수가 완성된 것 같다고 극찬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하동근도 올하트로 본선에 진출했다. 감동받은 하동근은 무대에 엎드려 오열했다. 김연자는 너무 흥이 났다. 미스터트롯 나오기 위해 굉장히 연습 많이 하셨다. 노래가 강물 흐르듯 멋지게 흘렀다. 정말 멋졌다고 칭찬했다. 장윤정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다. 하동근씨 무대를 보고 이를 갈았다고 생각했다. 몸집이 많고 움직임이 많으면 까분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너무 잘했다고 평했다. 하동근은 만세를 외치며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